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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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따운 소녀 안녕!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팬 중 하나인가? 소녀? 처음 보는 얼굴? 왜 그래 맥주병 오빠 장난하는 거라면... 미안 미안 뭐는 팬이 많아서 일일이 기억을 못해. 혹시 이 사인은 원해? 그렇다면 잠시만 분다와라! 부! 피! 이 오빠는 한자만부터 척척! 어때? 멋지지? 자 어디에 해줄까 사인? 장난 그만해요. 고생하다 돌아온 사람한테. 그동안 내 걱정을 하긴 한 거예요? 왜 갑자기 확을 내고 그래. 이상한 애야.